광가에 갇힌 게으름뱅이 햇볕은 쨍쨍 내리쬐고 땅에서는 뜨거운 김이 숨막히게 올라오는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붕괴구름이 산 너머에 솟아올라 두둥실 떠가는 하늘 잠자리 한 마리 날지 않는 하늘 여름 한낮은 모든 것이 쭉 늘어져 있었습니다. 소금장수도 소금지게를 작대기로 받쳐놓고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서 낮잠을 잤습니다. 버들립 사이로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잠을 재촉했지요. 버드나무에서는 매미 소리가 자지러졌습니다. 소금장수의 잠을 방해하는 것은 후덥지근한 땅의 열기와 매미 우는 소리였습니다. 소금장수는 신경질이 났습니다. 저놈의 매미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구먼. 소금장수는 선잠깬 분풀이로 버드나무 밑둥을 발로 탕 찼습니다. 잠깐 매미 울음소리가 그치는 듯 하더니 다시 자지러졌습니다. 저놈의 매미를 붙잡아다 소금섬 안에 넣어 고생 좀 시켜야지 소금장수는 매미를 잡으려고 버드나무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무리 소리 나는 곳을 보아도 매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버드나무 잎사귀 하나를 가만히 잡아 보았어요. 그러자 매미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금장수는 그 잎사귀를 따서 소금섬 안에 넣었습니다. 버들잎을 소금섬 안에 넣는 순간 소금섬이 보이지 않았어요. 소금장수는 참 이상스러운 일도 다 있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소금섬을 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이나 안 보이나 잘 보세요. 소금장수는 버들잎을 자기 이마에 붙였습니다. 안 보인다. 정말 제가 안 보입니까? 그래 이게 무슨 일이냐? 소금장수는 버들잎을 버들잎을 이마에서 뗐습니다. 지금도 안 보입니까? 아니 지금은 네가 이 앞에 있지 않니? 소금장수는 버들잎을 버들잎을 어머니의 이마에 붙여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라 이것이 바로 그 매미날개라는 보물이구나. 매미가 탈바꿈을 하지 못하고 한겨울을 지내면 날개가 겨울에 내리는 눈에 바래서 투명해져 안 보이게 된다는 그 보물이야. 소금장수는 소금장수는 버들잎을 이마에 붙이고 장에 나가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도 전혀 아른채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안 보이는 모양이지? 소금장수는 세그머니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굴비가게에 가서 굴비 한도름을 들고 나왔지요. 가게 주인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습니다. 굴비를 들고 집에 온 소금장수는 굴비 반찬에 저녁을 잘 먹었습니다. 소금장수는 그날부터 소금을 팔러 다니지 않고 장날에 나가서 쌀이며 고기를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던 소금장수는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남의 물건을 집어오려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 요즘에 자꾸 물건이 없어진다 했더니 내놈지 싫어구나 하며 잡히고 말았습니다.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항상 이마에 붙이고 다니던 버들립은 그대로였습니다. 소금장수는 가게 사장에게 싹싹 빌어 무사히 지금까지 가져갔던 물건값을 치른 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소금장수는 다시는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대신 도둑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면 그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이상하게 그런 착한 일을 할 때는 버들립이 버들립을 버들립을 이마에 붙이면 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여전했어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버들립을 이마에 붙이고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도둑들은 물건을 훔치면 이유도 모른 채 벌을 받게 되었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재산이 불어나거나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지금도 소금장수의 버들립 때문에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언젠간 복을 받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벌을 받게 된답니다. 꾀보의 말 주변 옛날 어느 시골에 나라의 말을 기르는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옛적에는 말은 아주 소중스러운 가축이었어요.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땅 위에서는 가장 빠른 동물이 바로 말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멀리 행차를 하거나 사냥을 하러 갈 때는 흔히 말을 타고 갑니다. 또 벼스라치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때 말 위에 몸을 싣고 떠나가지요. 전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말이 있어야 적과 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라고 해서 모두 한결같이 발이 빠른 것은 아닙니다. 숱한 말 가운데서도 뛰어나게 빠르고 힘찬 말을 가리켜 명마라고 하는데 그 사나이가 기르는 말 가운데서도 명마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듣거라 듣거라 이 말은 상간만 맞게 없어 타실말이니 각별히 보살피도록 하여라. 만일에 병이 들거나 죽게 되면 그때는 내 목이 달아날 줄 알렸다. 그 명마를 맡기며 벼스라치가 두 눈을 부릅뜨고 당부했습니다.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요. 사나이는 이 말을 조아리며 말했어요. 그는 워낙 정직하고 부지런해 말들을 잘 돌봤습니다. 더구나 그 명마는 정성껏 모셨습니다. 날마다 먹이도 넉넉히 넣어주고 또 털도 깨끗이 빗질해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어쩐 셈인지 그 명마가 갑자기 그만 덜컥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담 사나이는 눈앞이 캄캄해져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만일 그것이 나라에 알려지면 그날로 그는 목이 댕겅 달아나 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사나이는 며칠이 지나도록 죽은 말을 그대로 둔 채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웃에 사는 한 꾀보가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왜 이러나 죽은 말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할 참인가 어서 나라에 알려야지 꾀보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랬다가는 당장에 내 목이 달아날 텐데 어쩌면 좋은가 사나이는 빌듯이 애원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염려 말게 자네 대신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꾀보가 말 했습니다. 뭐라고 자네 잔말인가 사나이가 뛸 듯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글쎄 염려 말라니까 내가 갔다 오면 되지 않나 자네는 여기 가만히 있게 꾀보는 이렇게 장담을 하고 관하로 벼슬아치를 찾아갔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벼슬아치가 잔뜩 위험을 부리며 물었습니다. 예 양촌에서 왔습니다요. 꾀보가 얼른 말했지요. 양촌이라 그런 말을 기르는가 예 그렇습니다요. 그 명마는 잘 있을 테지 예 요즘도 잘 뛰어 다니는가 아닙니다요. 사흘 동안 그냥 드러누워 있는답시요. 그래 그럼 먹을거리는 잘 먹는가 아닙죠. 먹이를 끊는지도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꾀보가 시체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벼슬아치는 비로소 눈치를 채고 그런 말이 죽었다는 말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요. 그럼 그렇게 말하지 그러나 벼슬아치는 어이가 없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어쩐 가닥인지 죄를 묻지는 않았답니다. 아마 꾀보의 말주변이 워낙에 그럴듯 해서 였을 겁니다. 울지 않는 닭 어느 곳에 한 꾀보가 장날에 장닭을 한 마리 팔려고 장터로 갔습니다. 옛적에는 장닭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그 닭이 꽃귀오하고 잘 우느냐 안 우느냐 하는 것을 따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계란 것이 생기지 않았을 때라 새벽녘 해 장닭이 꽃귀오 하고 울어야 비로소 아 날이 셀 때가 되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장닭은 시계처럼 때를 알려주는 노릇을 해주는 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닭이 값이 나가려면 때맞춰 잘 울고 또 목청이 맑고 드높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꾀보가 팔러간 장닭은 벙어리였습니다. 아무리 새벽녘 히되어도 도무지 울 줄을 몰랐지요. 사실은 그 바람에 꾀보도 그 닭을 팔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지도 못하는 장닭을 길러서 뭘 하겠느냐고 생각한 것입니다. 장날 장터는 온갖 장군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갖가지 물건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떠들썩하니 붐비고 있는 터인데 꾀보도 그 틈에 끼어 장닭 한 마리를 껴안고 장닭 사려 하고 외치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꾀보는 이혼 마을에 사는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이네 그간 별거 없었나? 꾀보가 반가워하며 소리쳤습니다. 나야 별거 없었네만 자네는 어떤가? 친구도 인사삼아 말했습니다. 뭐 그럭저럭 지내지 그런데 자네 오늘 장애는 웬일인가? 장딸글 한 마리 사러 왔다네. 그런가? 거 마침 참 잘됐구려 이 장딸글 사게 살도 찌고 생김새도 그럴듯하지 않은가? 글쎄 잘 우는가? 울다 마다 어찌나 목청이 우렁찬지 새벽 영만 되면 온 동네가 시끄러울 지경이라네. 그런가? 그러면 내가 사지. 이렇게 해서 꾀보는 울기는커녕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 장딸글 친구에게 팔았습니다. 친구는 좋아하라고 닭을 껴안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설마 친구가 거짓말이야 할까? 하고 말입니다. 다시 장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느새 닷새가 지나간 것입니다. 물론 그날도 꾀보는 또 장터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뭘 좀 사보려고 장터를 이리기웃 저리기웃 하는 참인데 문득 그 친구와 다시 맞부딪혔습니다. 지난 장날에 달글 사간 친구죠. 그러자 그 친구는 인사도 하지 않고 대뜸 성을 내며 자네 마침 잘 만났네 모르는 사이도 아니면서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나? 뭘 말인가? 꾀보는 시 채미를 떼고 말했지요? 아니 몰라서 묻나? 자네 장땅 말일세 왜 울지도 못하는 것을 잘 운다고 속여서 팔았는가? 아무리 돈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해도 그래서야 쓰나? 어허 이 사람 참 자네 무슨 소리를 하나? 그 장딸기 왜 울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 집에 있을 때는 꼬끼오 하고 잘만 울었는데 그런 소리 말게 울기는 커녕 잠꼬대도 못하던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나? 거참 이상하다 그럴 리가 있나? 그럼 내가 묻겠네 닭집은 지어주었는가? 암 모이는? 좁쌀 보릿살 섞어서 하루에 두세 번씩 뿌려주네 암탉은? 암탉도 서너 마리나 된다네 예끼 사람아 그런데 장딸기 굳이 울까달기 있나? 뭐라고? 들어보게 집 있겠다 양식 풍부하겠다 또 암탉까지 거느리겠다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뭐가 답답해서 장딸기 목이 아프게 운단 말인가 자네라면 그런데도 울겠나? 거참 싱거운 사람이네 꾀보가 꼬집듯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만 어안이 벙벙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조약돌 하나 옛날 어느 곳에 한 꾀보가 살았는데 어느 날 그는 서울로 길을 떠났습니다 모처럼 서울 구경을 해보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워낙 빈털털이라 몸에 지는 것이라고는 조약돌 하나뿐이었습니다 서울은 멀고도 멀었어요 부자들은 말을 타고 가지만 가난뱅이들은 타박타박 걸어서 가는데 아무리 빨리 걸어도 보름은 걸려야 했습니다 하루는 고개를 넘고 내를 건너고 들길을 지나며 끊임없이 걸어가다 이윽고 해가 저물 무렵이면 낯선 주막을 찾아들어 하룻밤 신세를 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면 다시 신대매를 단단히 하고 또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꾀보는 첫날 혼자서 한나절이 지나도록 하염없이 걸어가다 어디선가 낙위를 타고 가는 한 양반을 만났습니다 옳다 됐구나 그는 속으로 손뼉을 쳤습니다 양반이 동푼이나 가진 듯이 보였던 것이지요 어디로 가시는 길이요 꾀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서울로 가오만 퇴근 어디로 가시요 아이고 길동무를 만나서 마침 잘 됐구려 이 사람도 서울로 가는 길이요 서로 심심하던 터라 두 사람은 길동무가 되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고개 밑에 이르자 양반이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 이 고개를 넘어가도록 합시다 하고 낙위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낙위를 길가에 누름나무에 메워두고 자기는 그 옆에 풀밭 위에 다리를 뻗고 앉았습니다 깨보는 깨보는 그 틈을 타서 그가 지닌 조약돌을 세그머니 낙위의 편자 사이에 끼워놓고 시치미를 떼고 있었습니다 담배 한 대 가만히 가만히 있어보시오 나귀가 다리를 몹시 저는데요 아마 다리병이 났나 봅니다 내가 고쳐드릴까요 고칠 수가 있겠소 우리 동네에서는 짐승이 병이 들면 모두 내게로 찾아오지요 거참 잘 되꾸려 어서 좀 고쳐주시오 염려 마시오 깨보는 낙위의 다리를 잡고 자세히 살펴보는 척하며 몰래 편자 사이에 끼워둔 조약돌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풀밭에서 쑥잎을 뜯어 낙위의 다리에 문질러댔지요 이젠 됐소 한번 가보시오 깨보가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낙위는 감쪽같이 나아 성큼성큼 잘 걸었습니다 양반은 좋아라 하고 꾀보에게 돈을 주고 또 주막에도 함께 들었습니다 꾀보는 그 뒤로도 돈 생각만 나면 낙위의 편자에 조약돌을 끼워놓곤 해 양반의 주머니를 긁어냈습니다 그렇게 하여 꾀보는 조약돌 하나로 서울 구경을 잘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욕심쟁이 형 옛날 베트남의 어느 강가 마을에 욕심 많은 형과 착한 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은 형제가 나눠가지고도 남을 만큼 많은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욕심 많은 형은 그 재산을 모조리 다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도끼 한 자루만 던져준 채 그냥 내쫓아 버렸습니다 넌 이걸 가지고 가서 열심히 살거라 그리고 형 편이 되거든 아버지 제사도 잊지 말고 지내거라 마음 실착한 동생은 형이 준 도끼를 받아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크라고는 매일매일 수포로 가서 열심히 나무를 내다 팔았어요 하지만 나무를 판 돈으로는 재산은 커녕 겨우 굶지나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나무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어디선가 원숭이 무리가 나타나 동생을 업어간 겁니다 원숭이들은 우두머리 원숭이 앞으로 동생을 끌고 갔어요 우두머리 원숭이는 동생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부하 원숭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녀석을 금구덩이에 묻을까 은구덩이에 묻을까 그러자 원숭이들이 하나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금구덩이요 그때까지도 정신없이 자고 있던 동생은 졸지에 금구덩이에 묻히게 되었어요 얼마 후 푹 잠을 자고 난 동생이 눈을 뜨고 보니 이리 봐도 금 절이 봐도 금 온 선지가 금투성인 금구덩이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동생은 이게 웬 횡재인가 싶어 이낸 대로 금을 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러고는 형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했어요 형님 그동안은 제가 형편이 어려워 아버지 제사를 못 지냈는데 이제는 형편이 나아졌으니 저희 집에 오셔서 제사를 같이 지내요 형은 코웃음치며 답장을 보냈답니다 내가 형편이 나아졌다니 다행스러운 일이구나 하지만 너희 집까지 가려면 이 귀한 몸이 움직여야 하는데 난 금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땅을 사서 그 길에 금칠을 해놓으면 내가 가주마 동생은 형의 말대로 길을 사서 그 위에 금칠을 한 다음 다시 형을 초대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형은 그 자리에서 까몰아칠 뻔했지요 도끼 한 자루 주워 내쫓은 동생이 큰 부자가 되었으니 당연합니다 형은 당장 달려가 동생에게 물었어요 형이 준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원숭이들이 저를 데려다 금구덩이에 묻었어요 동생의 이야기를 들은 욕심쟁이 형은 그 길로 도끼를 들고 숲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나무나 찍어댔지요 원숭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이제는 나타나겠지 형은 도끼를 내던지고 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든 척 했답니다 그러자 정말로 원숭이 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형은 눈을 꼭 감은 채 우드머리 원숭이 앞으로 갔습니다 우드머리 원숭이가 형을 쓱 훑어보더니 부하들에게 물었어요 이 녀석을 금구덩이에 묻을까 은구덩이에 묻을까 그러자 원숭이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자는 척 하고 있던 형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응구덩이요 형은 응구덩이라는 소리에 눈을 번쩍 뜨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금구덩이에 묻어주세요 그러자 깜짝 놀란 원숭이들이 한꺼번에 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땅 밑 지하세계로 형을 휙 집어던져버렸어요 그 뒤로 욕심쟁이 형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냥을 하지 않는 사냥꾼 옛날 어느 날 한 사냥꾼이 깊은 산속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그는 매우 뛰어난 사냥꾼 이었으므로 한 번 그의 눈에 들킨 짐승은 좀처럼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사냥꾼은 우거진 숲 사이 비탈진 산길을 오르내리며 부지런히 짐승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퍼드덕거리며 벌건 장끼가 날아오르고 산토끼가 풀숲에서 후닥닥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냥꾼은 그런 것들은 본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멧돼지나 노루같은 큰 산 짐승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지요 온종일 산속을 헤매던 사냥꾼은 어디선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산 비탈 바위 아래에서 억센 조둥이로 칡보리를 캐먹는 큰 멧돼지가 한 마리 눈에 띈 것이었습니다 순간 사냥꾼은 번개같이 그 멧돼지를 겨냥해 화살을 날려보냈습니다 인기척에 놀란 멧돼지는 후다닥 달아나려고 했으나 눈 깜짝할 사이 화살은 이미 멧돼지의 등을 꿰뚫고 말았습니다 금방 새빨간 피가 줄줄 흘러내렸지요 그러나 멧돼지는 그 자리에서 금방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화살이 꽂힌 채로 안간힘을 다해 어디론가 달아났습니다 노칠세라 사냥꾼은 잽싸게 멧돼지를 쫓았습니다 멧돼지는 새빨간 핏자국을 남기며 갈팡질팡 달아나다가 어느 굴 앞에 이르자 그만 힘없이 쓰러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굴 안에서 멧돼지 새끼들이 우르르 달려나왔습니다 새끼들은 어미가 죽은 줄도 모르고 마구 달려들어 젖을 빨아댔습니다 아마 몹시 굶주려 어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막상 뒤쫓아오기는 했으나 사냥꾼은 넋빠진 듯 멍하니 그 어린 새끼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는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사냥꾼은 그 자리에서 활과 화살을 부러뜨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물론 그 뒤로 그는 다시는 사냥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쌀 벼락과 똥 벼락 옛날 옛적에 흥부 놀보네 같은 형제가 살았습니다 동생은 흥부처럼 마음씨가 착했는데 가난하게 살고 형은 놀부처럼 심술쟁이였는데 부자로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동생이 마음씨가 착해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설 명절은 다가오는데 쌀 한 줌 없어 어머니에게 따뜻한 쌀밥 한 그릇 지어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은 그것이 가슴 아파 나무라도 한 짐에서 장에 내답할 생각으로 산으로 갔습니다 동생은 지게 통발을 지게 작대기로 두드리며 서른 서른 다가오는데 우리 너무 어쩔까나 라는 말을 노래가락처럼 흥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어디서 자기 말을 흉내 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른 서른 다가오는데 우리 너무 어쩔까나 동생이 그렇게 말하면 서른 서른 다가오는데 우리 너무 어쩔까나 그렇게 누가 따라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발을 멈추고 그 말을 흥얼거리며 따라하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조그만 조그만 개울에 남생이 한 마리가 엎드려서 자기 말을 흉내 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남생이를 잡아서 장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말하는 남생이 사시오 하고 동생이 목청껏 외쳤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남생이를 구경하려고 뱅 둘러섰습니다 남생이가 말을 한다고요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장에 나온 사람들이 남생이 말을 들려달라고 졸랐습니다 서른 서른 다가오는데 우리 너무 어쩔거나 동생이 그렇게 말하자 서른 서른 다가오는데 우리 너무 어쩔거나 남생이가 따라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남생이가 있다며 놀라워 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마침 차례진의 물건을 사러 나왔던 큰 동네 장 부자 영감이 이 남생이를 보고 욕심을 말했습니다 여보게 그 남생이 얼마에 팔텐가 네 영감님 이 지게로 지고 갈 만큼만 돈을 주신다면 남생이를 팔겠습니다 꾀미에 낀 엽전은 몹시 무거웠으므로 지게에 지고 갈 만큼이라고 해도 그리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장부자는 남생이를 사가지고 가고 동생은 돈을 지게에 잔뜩 지고 비틀비틀 걸어서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그 돈으로 쌀이랑 고기랑 사다가 설을 아주 걸게 지냈습니다 아가 웬 쌀밥에 고기에 떡에 술까지 있냐 도둑질한 것은 아니지 늙은 어머니는 느닷없이 장만해온 호사스러운 음식을 보고 마음이 안 놓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형님께서 어머님 대접에 쓰라고 돈을 한 짐 주어서 사온 것입니다 동생은 말하는 남생이 이야기를 해도 믿을 것 같지 않아서 형님이 돈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두 아들의 효성에 마음이 흡족해서 아주 행복해 했습니다 한편 말하는 남생이를 사간 장보자는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는 남생이를 사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아니 영감 남생이가 말을 하다니요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아버님 어서 시켜보십시오 부인 며느리 아들 딸 종 머슴들이 모두 모여서 어서 말을 시켜보라고 졸랐습니다 장부자 영감은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남생이 말 한 번씩 듣는데 열량식이다 하고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 아버님도 식구들한테서 돈을 벌 생각은 마시고 내일부터 동네 타작 마당에 나가셔서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십시오 그러셔요 그러고 장날에는 장에 나가서 남생이 말 장사를 하면 아마 돈을 많이 버실 겁니다 장부자 영감은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 그래 오늘은 우리 식구들 앞이니 공짜로 들려주지 하고는 남생이를 향하여 서른 서른 다가오는데 우리 너무 어쩔 거나 하고 말했습니다 남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엎드려만 있었습니다 장부자는 더 큰 소리로 서른 서른 다가오는데 우리 너무 어쩔 거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생이는 그냥 엎드려만 있었어요 아이 아버님도 남생이가 말을 하다니요 그만 웃기시고 어서 들어가셔요 식구들은 그런 장부자의 모습이 우스워서 크게들 웃었습니다 장부자는 돈이 아깝기도 하고 자기 말을 따라하지 않는 남생이가 밉기도 하고 식구들 보기에도 창피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장부자는 발로 남생이를 확 밟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사람을 보내 남생이 주인을 붙잡아 왔지요 이 사기꾸나 어째서 남생이가 말을 하지 않느냐 분명히 장에서 사가실 때 남생이가 말하는 것을 영감님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장바닥에 모였던 사람들이 증인이니까 다 불러다 물어봅시다 그건 그건 그렇지만 남생이가 말을 안하니 내 돈을 돌려받아야겠다 돈을 도로 내놓아라 영감님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남생이를 죽여놓고 돈을 물어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생이를 살려놓으신다면 저도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욕심쟁이 영감이라도 이치가 그러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동생은 깨진 남생이 등껍데기를 주워들고 집으로 와서 마당가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왕대순이 도단하더니 날마다 쑥쑥 자라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왕대는 키가 넘게 자라더니 지붕보다 높게 자라고 뒷산 봉우리보다 높게 자라고 눈에 안 보이게 까마득히 자라서 구름도 꿰툴 었습니다 마침내 왕대는 하느님 내 쌀 곡강까지 뚫고 자라 올랐습니다 그러더니 날마다 쌀이 하늘에서 퐁퐁 쏟아져 내려왔어요 동생네는 작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쌀은 아무리 내다 팔아도 하늘에서 계속 쏟아져 내려와 금방 마당 가득 쌓이곤 했습니다 동생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형이 심수리 동에서 헐레벌떡 쫓아왔습니다 네 이놈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벼락 꼬자가 되었느냐 동생은 형에게 자초지종 지난 이야기를 쭉 들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부자 좀 되어야겠다 이제 그 깨어진 남생이 등껍데기를 파다가 우리 집에 묻어야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형님 저는 이만하면 살만큼 재산을 모았으니 형님이 가져가십시오 형은 허겁지겁 남생이 등껍데기를 파가지고 자기 집 응달에 묻었습니다 양지바른 곳에는 감나무 앵도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그것을 다치기가 싫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응달에다 남생이 등껍데기를 묻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 아침에 보니 왕대 손이 쑥 자라 올라 있었습니다 형은 얼쑤 좋다 우리도 이제 큰 보좌가 된다고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왕대는 쑥쑥 자라서 키를 넘더니 지붕을 넘고 뒷산 봉오리보다 크게 자라고 구름을 꿰뚫고 자라 올랐습니다 그렇게 자란 왕대는 앞불사 하느님 내 변속간을 꿰뚫고 말았습니다 쌀이 내려오는 것을 보려고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형의 얼굴에 똥뼈락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온 집안 식구가 달려들어 똥을 치웠지만 끊임없이 쏟아져 내려오는 똥을 다 치울 수는 없었습니다 똥더미가 마당에 가득 넘쳤지요 그리하여 이 욕심 많은 형은 날마다 정신없이 똥을 치우며 살아야 했답니다 호랑이와 반쪽이 늙도록 아기를 갖지 못한 내외가 살았습니다 내외는 자식을 점지해 주십사고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공을 들였습니다 두 뇌외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밤에 아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하도 이상해서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감 참 이상한 꿈을 꾸었구려 무슨 꿈을 꾸었소 내가 생전 처음 보는 갯가로 굴을 캐러 갔는데 갯가에 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별일이다 갯가에 복숭아 나무가 다 있다니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머리가 허옇해 센 영감님이 큰 지팡이를 짚고 와서 저 복숭아를 따먹어라 그러면 아들 삼형제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바다 위를 걸어서 그 건너편 섬으로 건너갑니다 꿈도 참 이상스럽지요 아니 당신도 그런 꿈을 꾸었단 말이오 지금 나도 똑같은 꿈을 꾸고 막 잠이 깼는데 두 내외는 꿈이 이상스럽기도 했지만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사실이 더 이상스러웠습니다 그 객가가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다수리 앵도나루 있는 데와 비슷한 것도 같고 당신 말을 듣고 보니 앵도나루 근처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먼동이 트자마자 내외는 고개 돌을 넘어 앵도나루가 있는 객가로 갔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바다가 움푹하게 들어와 있고 바다 건너편에 막금도가 있는 것이 꿈의 본 곳과 아주 닮았습니다 영감 저거 보셔요 저게 복숭아 나무 아니요 어디 보자 틀림없는 복숭아 나무요 어서 가봅시다 꿈의 본 그 장소에 꿈의 본 복숭아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숭아 나무에는 잘 익은 복숭아 세 알이 열려 있었어요 영감이 나무에 올라가 복숭아를 따서 할멈에게 주었습니다 할멈은 복숭아 셋을 치마 폭에 담아가지고 집에 와서 먹었지요 둘을 다 먹고 세 개째를 먹는데 목이 매자 할멈은 반쯤 먹다 남은 복숭아를 마루에 놓고는 부엌으로 가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 월이란 놈이 먹다둔 복숭아 반쪽을 물고 먹어버렸어요 저놈의 강아지 월이는 입맛을 다시면서 혹시 또 없는가 하고는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할멈은 그날로 임신을 해서 열 달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감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산모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쌍둥이를 낳은 겁니다 영감은 다 늙어 아들을 그것도 쌍둥이를 보았다고 춤을 덩실덩실 추웠습니다 그런데 산모가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인데 반쪽이를 낳았답니다 눈도 하나 귀도 하나 손도 하나 발도 하나뿐인 반쪽이 아기였습니다 어쨌거나 산모는 새쌍둥이를 낳은 셈입니다 그날 그날 그 집 개인 워리도 새끼를 낳았습니다 귀도 하나 눈도 하나 앞다리도 하나 뒷다리도 하나뿐인 반쪽이 강아지를 낳았습니다 영감은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한꺼번에 아들이 둘 반이나 생겼지요 개도 반쪽 일망정 강아지를 낳았으니 기분이 안좋을 리가 있나요 기분 좋은 김에 산모방의 불을 지펴야겠다고 뒷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하러 간 영감은 영영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세월이 자꾸 흘러 10년이 지났는데도 영감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가서 안 오시지요 산에 나무하러 가서 소식이 없구나 틀림없이 호랑이한테 물려간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10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만큼 자랐으니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호랑이를 잡아오겠습니다 쌍둥이 쌍둥이 형제는 어머니의 허락을 얻어 호랑이를 찾아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형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뒤돌아 뒤돌아서서 오던 길을 보니 반쪽이 동생이 반쪽이 개와 함께 뛰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왜 저는 데리고 가지 않으십니까 저도 아버지 원수를 갚으러 가겠습니다 너는 안 돼 집으로 돌아가렴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가겠습니다 반쪽이가 기어코 따라가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형들은 하는 수 없이 반쪽이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쌍둥이 삼형제와 개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산속의 날은 더 빨리 저무는 법이지요 마침 자그만 오두막집이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주인 계십니까 부엌 문이 열리더니 이가 다 빠진 늙은 할머니가 내다보았습니다 웬 청년들 인고 반쪽이 개가 늙은 할머니를 보고는 컹컹 짖었습니다 워리야 짖지 마 하고 반쪽이 막내가 말렸어요 할머니는 부직갱이로 개를 때리는 신용을 하고는 방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장하겠다고 걱정하면서 예쁜 손녀딸과 함께 밥을 지어왔어요 쌍둥이들은 배가 고팠던 참이라 정신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배꼽이 툭 붉어지도록 먹고 나니 하루종일 산길을 걸었던 피곤이 한꺼번에 덮쳐와서 깊은 잠에 고라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반쪽이 막내는 반쪽이 워리와 함께 밥을 조금만 먹고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쯤 되었을 때였어요 지붕을 뛰어넘는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마당에 털썩 떨어졌습니다 호시가 사냥 좀 했냐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요 오늘은 허탕입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사람 셋 하고 개 한 마리 잡아놨다 어머니는 제주도 좋으십니다 지금은 고단하니 한숨 자고 새벽에 잡아먹읍시다 그러렴 아버지 저 사람들은 제발로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니 잡아먹지 말고 보내주셔요 예야 무슨 소리냐 굴러온 호박을 발로 차다니 호랑이 호랑이네 식구들이 주고받는 말을 반쪽이 막내는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호랑이 구린 셈이지요 늙은 호랑이는 하도 오래 살아서 사람으로 둔갑하는 법도 깨우쳤나 봅니다 반쪽이 막내는 형들을 깨우고 반쪽이 개는 발로 뒤쪽 벽을 후벼파서 구멍을 냈습니다 큰형이 먼저 빠져나가고 둘째가 두 번째로 빠져나가고 막내가 빠져나가고 워리가 마지막으로 벽 구멍을 빠져나와 뒷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늙은 어미 호랑이가 알고는 뒤쫓아왔지요 반쪽이 워리가 바위 뒤에 숨었다가 늙은 호랑이의 목을 물고 늘어져서 놓지를 않았습니다 늙은 호랑이는 결국 죽고 말았지요 아들 어미 호랑이는 잠결에 어미 호랑이의 신음소리를 듣고 뒤쫓아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반쪽이 막내가 나뭇가지로 잠결에 비틀거리며 쫓아오던 호랑이의 엉덩이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놀란 호랑이는 한다름에 태백산맥을 뛰어넘어 만주벌판으로 도망갔어요 삼형제는 호랑이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집이 불에 휩싸이자 소녀 호랑이가 살려달라고 울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꼭 은혜를 갚을게요 반쪽이 막내는 소녀 호랑이가 어젯밤에 저 사람들은 살려주자고 말하던 것을 생각하고는 불쌍해져 살려주자고 했습니다 형들도 찬성이었어요 아버지 원수를 갚은 삼형제는 소녀 호랑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를 보면 놀라실테니 너는 집에 들어오지 말고 측간에 있거라 반쪽쟁이 막내는 호랑이 소녀를 측간에 두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이 돌아오자 어서 밥을 지어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궁이에서 재를 긁어 책간에 버리러 갔던 어머니는 호랑이를 보고 놀라서 기절해 죽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쩌지요 저 때문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으니 제가 명당자리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소녀 호랑이는 쌍둥이네 어머니의 시체를 너버다가 명당자리에 묻어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산속 사정을 훤히 알고 있거든요 어디가 명당인지도 잘 압니다 명당자리가 발복을 해서 쌍둥이네는 하루가 다르게 재산이 불어나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형도 장가들고 둘째도 장가를 가 아들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러나 반쪽이 막내는 장가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시집을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쪽이 개가 늙어서 죽었습니다 쌍둥이 삼형제는 반쪽이 개를 앵두나루 복숭아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이듬해 그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 두 알이 열렸어요 반쪽이 막내의 꿈에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 저 복숭아를 따다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호랑이에게 주어라 라고 말하고는 바다 위를 걸어서 건너편 섬으로 갔습니다 반쪽이 막내는 호랑이 등에 타고 앵두나루로 갔습니다 복숭아 두 알을 따서 하나씩 나누어 먹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반쪽이 막내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눈도 하나가 더 생기고 귀도 하나가 더 생기고 팔도 하나가 더 도단하고 발도 하나가 더 도단하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호랑이도 복숭아를 먹고 재주를 펄쩍펄쩍 세 번 넓더니 어여쁜 처녀로 변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성대한 혼인잔치를 벌이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이들은 아들딸 낳고 금실 좋게 잘 살았답니다 스님의 눈과 임금의 눈 옛날에는 임금이 혼자서 온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임금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할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처럼 어마어마한 임금과 한 지혜로운 스님이 마주앉아 한가로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먼저 임금이 스님 내 눈에는 그대가 마치 돼지처럼 생겼소 하고 짐짐 놀렸습니다 아마 임금은 일부러 그렇게 말해 그 스님이 어쩌나 보려는 듯 했지요 그러나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빙글에 웃기만 했습니다 맞대 놓고 돼지처럼 못생겼다고 하는데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눈치였어요 대사의 눈에는 내 얼굴이 무엇으로 보이시오 임금이 참다 못해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같이 보이나 이다 스님이 말했지요 어허 나는 대사를 돼지 같다고 했는데 대사는 어찌하여 나를 부처님 같다고 하오 임금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멧돼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멧돼지처럼 보이나 부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부처님처럼 보이나 이다 임금은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요즘에는 신기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과학의 힘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는 신기하게 여겨지는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다못해 처음에는 거울도 신기하게 여겼으니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놀랍고 신기한 현상이나 물건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가고 그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무섭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한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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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